23 시스템 공식 리스트 문서 시스템 공식이 테이블 리스트 인데요. 캐릭터 정보입니다. 그래서 공룡 이름과 크기와 사람 비교와 식성 비교해서 나와있구요. 공룡 캐릭터 간의 범위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끔 하고 실제 공룡 크기를 형태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공룡별 스테이지에서는 군집 처리 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늘려서 할 수도 있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룡별 박스 콜라이더 를 맵 환경에 따라 위치와 크기를 상세히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룡별로 해서 위치 그리고 스케일 박스 콜라이더에 대해서 표와 같습니다. 3 스테이지 이동시간 테이블 게임 시작하고 메인 스테이지 이동시 5초간 팝업 이미지가 보였다고 사라지고요. 7초로 나오는데 조금씩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5초 7초 이렇게 그리고 스테이지 이동시 3초로 고정해 놨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동시간 이것도 3초로 고정해 놨고요. 자동시스템 구현 테이블은 AI 구현 테이블, 애니메이션 구현 테이블, 애니메이터 구현 테이블, 아이 트윈 구현 테이블, 군집 처리 구현 테이블 5종에 대한 구현 테이블로 상세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에 따른 각각 서브 스테이지에 대한 공룡별 테이블인데요. 알로사우루스와 푸테라노돈 다 필요한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다양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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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